후... 후... 야... 어... 아... 누나가 온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우미 언니를 불렀거든요. 일본의 도우미를 불러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존나파크의 짠! 아소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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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쿠라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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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을 찍을 때 네. 감사합니다. 사쿠라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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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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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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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나요? 나.. 나니.. 스타트까지.. 이런 서비스인가요? 이런 서비스인가요? 이런 서비스인가요? 지금 스토킹을 어떻게 할까요? 資源을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 怒られちゃう 이런 서비스인가요? 그럼 스토킹을 어떻게 할까요?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